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저스틴 벌렌더는 토론토와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는데요. 2011년 통산 두 번째 노이터와 2019년 통산 세 번째 노이터를 모두 토론토 로저센터에서 해낸 겁니다. 2009년 첫 로저센터 등판에서 부진했던 벌렌더는 이후 5경기에서 3승 0.93을 기록했고 5경기 중 2경기가 노이터인 셈인데요. 1989년 개장한 로저센터에서 34년 동안 나온 노이터는 단 4개로 벌렌더가 달성한 두 개를 제외하면 1990년 데이브 스튜어트와 2018년 제임스 팩스턴입니다. 지난겨울 벌렌더가 FA 시장에 나오자 로저센터에서 워낙 강한 벌렌더를 토론토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는데요. 얼마 전 ESPN과 인터뷰에서 벌렌더는 내 1순위 목표는 휴스턴 복귀였지만 가장 적극적으로 대시한 팀은 토론토였다. 스프링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나중에 휴스턴이 제시액을 높임으로써 휴스턴과 토론토의 제안이 비슷해졌고 양키스는 그보다 적었다. 지금도 토론토에게 고맙게 생각한다며 휴스턴과의 재계약 비화를 밝혔습니다. 벌렌더가 휴스턴과 맺은 계약은 1년 2,500만 달러인데요. 130이닝 이상을 던지면 1년 2,500만 달러 선수 옵션이 생기고 올 시즌 후 벌렌더가 이를 행사하면 2년 5천만 달러가 되는 계약입니다. 벌렌더의 말로 유추해보면 토론토가 먼저 이 정도 계약을 제시했고 휴스턴이 차후에 토론토 수준에 맞춤으로써 휴스턴 잔류를 원했던 벌렌더가 휴스턴에 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토론토가 적극적으로 나서줬기 때문에 더 좋은 조건으로 휴스턴과 계약할 수 있었던 벌렌더로서는 토론토가 고마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지난 겨울로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토론토는 직장 폐쇄가 일어나기 전이었던 지난해 11월 30일 케빈 가즈먼과 5년 1억 천만 달러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벌렌더는 이틀 후인 12월 1일에 휴스턴과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휴스턴이 제한의 수준을 높이자 카운터 오퍼를 넣지 않고 벌렌더를 포기한 토론토는 직장 폐쇄가 끝나고 나서인 3월 12일 기쿠치와 3년 3,600만 달러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벌렌더를 잡으려고 했던 돈으로 선발 투수 한 명을 더 영입했는데 그게 기쿠치였던 겁니다. 토론토가 벌렌더에게서 휴스턴을 떼어내려면 훨씬 좋은 조건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벌렌더는 2년을 쉰 39세 투수였기 때문에 더 지르는 건 무리라 생각했던 건데요. 지금에 와서야 뼈아픈 결과가 됐지만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시장에 다른 옵션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토론토가 기쿠치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토론토 기쿠치의 계약과 거의 동시에 카를로스 로돈은 샌프란시스코와 2년 4,400만 달러 계약을 맺었는데요. 로돈은 110이닝 이상을 던지면 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1년 2,150만 달러 계약이 되기 때문에 더 벌렌더에 가까운 계약이 됩니다. 다만 로돈이 FA 제수를 할 장소로 샌프란시스코를 고른 것이었기 때문에 토론토가 그 조건으로 로돈을 영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세 선수의 성적을 비교하면 그 조건으로스 로돈의 활약이 경이로운 반면 기쿠치의 부지는 심각한 수준인데요. 어제 미러키 원전 경기에서 2이닝 5실점 2자책으로 물러난 기쿠치에 대해 토론토 찰리 몬토요 감독은 그는 오늘도 우리를 공경에 빠뜨렸다며 놀라울 정도로 독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몬토요 감독은 기쿠치에 대해 그는 스토프를 가지고 있는 선수다. 97마일을 던질 수 있다. 하지만 스트라이크를 던지지 못하면 소용없다. 분량 카운트에서 던지는 공이 계속 맞는데도 달라지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4월 4경기에서 평균자책점 5.5위였던 기쿠치는 5월 5경기에서 평균자책점 2.36을 기록하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나 싶었는데요. 하지만 6월 5경기에서 평균자책점 9.39로 더 큰 부진에 빠져버립니다. 더 심각한 건 그 5경기에서 기쿠치가 소화한 이닝이 경기당 3이닝에 불과한 15와 3분의 1이닝이라는 것으로 토론토는 기쿠치가 등판할 때마다 불펜을 쏟아붓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지난해 미네소타에서 데려와 7년 1억 3,100만 달러 연장계약을 준 베리오스마저 오늘도 2와 3분의 2이닝 8피안타 8실점에 그치는 등 5승 4패 5.86으로 제목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토론토 선발진은 위기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토론토는 기쿠치를 영입했을까요? 로비 레이를 싸이영투수로 만들고 스티븐 매치도 부활시켰다는 자신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한편 세인트루이스와 4년 4,400만 달러에 계약한 매치는 9경기에서 3승 3패 6.03에 그친 후 어깨 부상으로 한 달을 빠져 있다 29일에 돌아올 예정이며 시애틀이 속았다 싶었던 레이는 최근 3경기에서 20이닝 20K 2실점을 기록하며 지난해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또한 레이는 아메리칸 리그 인닝 1위일 정도로 인닝 소환은 제대로 해내고 있습니다. 토론토의 기쿠치 영입이 과육이었던 이유는 로비 레이와 스티븐 매치의 경우 좋은 활약을 했을 때가 있었던 반면 기쿠치는 메이저리그 데뷔 후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었다는 것이 하나 레이와 매치는 팀에 일찍 합류해 더니든의 최신식 시설을 사용하며 딜리버리 수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던 반면 기쿠치는 계약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시즌이 시작됐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고쳤어야 하는 투수를 영입한 건 토론토의 과육이었다는 겁니다. 토론토와 피트워커 투스코치는 기쿠치에게 패스트볼의 사용을 늘리고 커터를 봉인하는 대신 슬라이더를 더 강하게 던질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인터벌을 줄이고 멈춤 동작 또한 없앨 것을 요구합니다. 문제는 가뜩이나 재구가 불안한 기쿠치가 그 많은 요구를 한꺼번에 소화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기쿠치는 지난해까지 9이닝당 3.2개였던 볼렛이 올해 5.6개로 오히려 2.2개가 증가했으며 구속을 3할 이상 끌어올린 슬라이더는 피안타율이 3할 2푼 6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르비슈가 본인의 멈춤 동작을 수정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을 들인 반면 토론토는 기쿠치가 프로에서만 10년 넘게 써온 멈춤 동작을 하루아침에 중단하도록 한 거였는데요. 그렇다면 토론토는 영입 실패를 인정하고 기쿠치를 포기해야 할까요? 토론토가 기쿠치를 영입한 건 9위가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기쿠치의 포심 평균 구속 94.8마일은 97.2마일의 해수스 루사르도 96.9마일의 쉐인 맥클라난 96.2마일의 카를로스 로돈 95.5마일의 블레이크 스넬 94.9마일의 맥켄지 고어에 이어 좌한선발 6위에 해당됩니다. 토론토의 처방이 잘못된 게 아니라 기쿠치가 처방을 소화할 시간이 부족한 거라면 토론토는 하루빨리 기쿠치를 마이너로 내려 새로운 투구폼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문제는 토론토에게 그런 여유가 없다는 건데요. 류현진이 시즌을 마감하고 네이트 피어슨이 온갖 부상을 당하며 인체의 신비전을 찍고 있는 토론토는 마이너에서 올릴 수 있는 투수 유망주가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2년간 마이너리그와 메이저리그를 합쳐 60이닝밖에 던지지 못한 피어슨은 얼마 전 다시 광배근 부상을 당해 언제 합류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알레안드로 커크의 대폭발과 가브레일 모레노의 데뷔로 인해 입지가 좁아진 포수 데니 젠슨 그리고 넘치는 네아수 유망주들을 정리해 다른 팀들보다 먼저 선발 투수를 선점하고 기쿠치에게는 정비의 시간을 주는 게 포스트 시즌 진출 그 이상을 노리는 토론토에게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토론토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으로 벌렌더와 계약하는 데 성공했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 기쿠치를 영입하지 않았다면 토론토의 시즌은 훨씬 행복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엎지러진 물로 이제는 다음 무브가 필요합니다. 저는 어제 하퍼가 스넬이 던진 공에 맞아 엄지손가락 골절을 당하는 장면을 해설하면서 추신수가 2011년 6월 25일 샌프란시스코 조너선 산체스가 던진 공에 맞아 같은 부상을 당했던 모습이 떠올라 보고 있기가 너무나 괴로웠는데요. 교체되면서 분노를 표출했던 하퍼는 사과를 하는 스넬에게 너한테 그러는 게 아니다라고 해주고 들어갔고 경기 후 한 번 더 언급했는데요. 블레이크와는 10살 때부터 대결했다. 아기가 없었다는 걸 잘한다. 몸쪽 공은 경기의 일부분일 뿐이다. 며 한 번 더 스넬의 책임을 지웠습니다. 지난해 후반기부터의 성적이 타율 3할 2푼 8리, 출루율 4할 3푼 3리, 장타율 0.657로 OPS가 1.090에 달하며 팔꿈치 인대 부상을 참고 뛰었던 데다 13년 계약을 맺으면서 옵트하우스를 일부러 넣지 않은 진정성이 갈수록 돋보이고 있는 하퍼였기에 이번 부상이 더 아쉽게 느껴집니다. 천만다행으로 하퍼는 추신수와 달리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골절을 당했고 이 경우 4주에서 6주 정도면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해설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투수인 스넬이 4회까지 싸이옥 모드로 던지자 이게 웬 떡이냐 싶었는데요. 하지만 오해의 그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이전의 스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음 스넬의 등판도 해설해야 하는 저의 불운을 탓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부디 하퍼가 빠른 시간 안에 돌아오고 스넬도 다음 경기를 잘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